우리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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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, SIR! 네, 우리 젤로가 가요계에 이어서 학교에서도 신입생이 됐습니다! 잘했어! 네, 그럼 지금부터 이번 주 10위권 순위를 소개할게요! 고래와 고래, 모든 남학생들을 불린 두 여정! 다비찌가 이번 주 10위로 입학! 남학생들 차려! 부랄적인 카리스마를 남학생들을 접수한다! 단섭에 이번 주 9위! 여자 후배들에게 로망! 여자 선배들에게 빌망! 미소년 그문들 트위터구! 파리! 하나, 둘, 하나, 둘! 힙합 장학생으로 입학한 도갑시다! 이번 주 10위! 하나, 둘, 하나, 둘! 합격축기를 휩쓸고 있는 첫 팔짱 누나들! 티아라 6위! 둘, 하나, 둘! 해! 배체위처럼 노는 것도 좋은데요! 그렇지! 또 우리 이번 주 5위! 5위! 후후! 지난주보다 6위나 꺼죠! 엔카 두고 랩퍼 우등색 미료 가사 위로 상승! 지금까지 이번 출연 카운트다운 순위였고요 그럼 다음 무대로 이동! 둘, 셋!